이게 다 희한하게 한동훈만 빠지고요. 한동훈 처가는 다 걸려있어요. 한동훈 처가가 다 범죄자 집단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제 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08년 5월에 불거진 재벌 3, 4세 주가 조작 사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전모죠. 주가 조작 사기 사건이라고 해주세요. 주가 조작 사기 사건의 전모입니다. 당시 누구 누구가 걸렸느냐 하면 그때 재벌 3, 4세니까 재벌들 자제들이 걸렸겠죠. 일단 뉴 월커프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데 두산에 박종원 3세 박중원이 걸렸고요. LG의 구본호 그다음에 한국도자기의 김병지빈가 한 사람이 걸려있고 그다음에 선 머시기들 하여튼 그 사람이 그다음에 MB 사위까지도 걸렸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나중에는 몇 사람이 실제로 감옥에 간 사람은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밖에 없고 나머지 다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감옥 간 사람이 전직이 나이트 웨이터였던 그 당시 감옥 간 사람 중에 LG가의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두산가에서도 감옥에 갔다 나오고 집행유예로 들어갔다 나오고 이랬는데 실제로 가장 형을 길게 산 사람이 징역 7년짜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주가 조작의 주범인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웨이터 웨이터 출신의 나이트클럽 웨이터더라. 그리고 당시 20살 20대에 들어왔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그 사람이 사실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엄청 호의호식 살아왔던 거야. 감옥에서 뻔질나게 검찰들한테 가서 수사를 돕는다 어쩌고 하면서 출정해서 검찰 선생님이 살았대. 검찰 쪽에 방이 하나 있었대. 얘 방이. 거기서 주식 투자도 했대. 컴퓨터, 핸드폰 다 주고.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아니, 수감되어 있는 그런 범죄자가 자기 주식을 갖다가 검찰 방에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검사 방에서. 검사 방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데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마치 해외에서 투자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무슨 사업을 한다. 아주 유망한 사업을 한다. 라고 막 퍼뜨려요. 거기서 유전에서 발생하는 원유 슬러지를 가지고 친환경 사업을 한다. 막 퍼뜨려. 그러면은 그래? 그게 뭐야? 이러고 사람들 긴가민가하고 있을 때 재벌 3세, 재벌 4세가 여기 투자를 했어. 그렇지. 이사로 들어와. 와, 그래? 그럼 나도 해야지? 라고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주식을 사요. 그래서 돈이 막 모여. 그다음에 주가가 펑펑펑펑 뛰어. 그렇지. 그러면은 이 사람의 주식을 탁 팔고 나가. 아이, 그럼 팔고 나가라 그래. 재벌 3, 4세가 있잖아. 했는데 없네. 사라졌어. 재벌 3, 4세는 그냥 있는 척만 하고 그냥 돈만 먹고 빠졌거나 자기도 역시 얼른 팔고 빠져나가버린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누가 손해를 봤다? 개미들, 일반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이 사건이 뭐다? 재벌 3세, 4세들의 주가 조작 사기 사건이에요. 이야, 근데 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정말 당시로서는 최첨단 사기 수법이 쓰인 게 여기서 돈을 마련한 걸 가지고 해외에 홍콩으로 돈을 보내서 홍콩에서 검은머리 외국인을 가장해가지고 이 주식을 또 사서 또 올리고. 그러니까 주가를 계속 뻥튀기 시켰던 이렇게 계속 뻥튀기 시켜서 2,665원까지 만들었던 그 작업들을 그러니까 개미들이 개미돈으로 장난치는 걸 전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주가 조작을 했는데 이 주가 조작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돈이 나오잖아, 납잖아요. 그럼 그걸 빼서 다른 걸 또 사.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또 주식 사기를 또 쳐. 그러니까 몇 개가 됩니다. 세 개나 그 회사를 갖다 그렇게 부풀려가지고 전부 돈을 갖다 빼돌렸더라고. 자, 그렇게 해서 걸린 사람들이 아까 두산의 박중원이나 LG 구보노인 사람들 같은 거는 당시에 손만 대면 대박. 마이다스에서는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알고 봤더니 애들이 다 뭐 주가 조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2008년입니다. 2008년은 올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지죠. 노무현 대통령 사건, 박연자 로비 사건이 터지죠. 맞아요. 그래서 이 재벌 3, 4세 주가 조작 사건은 흐지부지 됩니다. 묻혀버리죠. 슬그머니 묻혀요. 그리고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처벌받은 한 사람이 웨이터. 그리고 걔는 검찰한테 특별 방을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주가를 주식 투자까지 하는 그런 그야말로 호합한 수감생활을 하다가 튄다며 또. 튀죠. 2012년에 갑자기 사라져요. 탈옥형 거 아니야, 탈옥.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형집행정지를 해줬다라고 해서 형집행정지를 받아가지고 나가와가지고 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얼마 전에 잡혔습니다. 안 잡은 거죠. 10년을 도망다닌 거죠. 10년을 도망다닌 거죠. 얼마 전에 잡혔어요. 9년이라 그러는데 만 9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해수로는 10년인데. 해수로 10년. 그 당시에 박지원 의원이 그걸 포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주가 조작한 웨이터 그 사람 도망갔잖아요. 조모. 조모 도망갔잖아요. 왜 안 잡고 있어요? 잡으세요.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누구였느냐. 한상대. 한상대. 당시 담당검사가 유상범. 유상범. 네. 그다음에 수사 담당자는 봉우.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MB 사위. MB 사위를 주가 조작으로 실제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발을 해요. MB 사위를. 그런데 이걸 무혐의라고 풀어준 사람이 있죠. 안퇴근이에요. 안퇴근. 그리고 너무 흥미로운 이름이 하나 나와요. 양재택. 양재택. 양재택이 조모. 웨이터. 이 웨이터의 변호사입니다. 그것도 검찰을 때려치우고 나가자마자 첫 번째 맡은 사건의 변호사. 첫 번째 사건이래요. 두 달도 채 안 돼가지고. 뻔한 거죠. 안마디로. 뻔한 뻔짜지. 전직 웨이터가 무슨 돈이 있고 무슨 인맥이 있어서 전관 중에서 최고 힘이 있을 때가 첫 사건이잖아요. 따끈따끈한 거. 그거는 솔직히 매덕짜리 매덕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냥 잡는 게 인자잖아. 더군다나 양재택처럼 차기 검찰총장 물망에 오를 만큼 정말 총망받던 그런 검사다. 그가 나와서 사무줄 차려서 처음 맞는 거다라고 하면 이거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확인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한동훈이 들어오자마자 남부지검에 증권 조세범죄 합수부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왜 만들었느냐. 라임 오피티머스 수사하려고 그런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잡으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하는데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실제로 뭐냐면 자기를 돈벌이 하려는 거예요. 여기가 증권 조세 자본범죄 합수단 여기를 해야지 재벌을 때려잡을 수가 있고 재벌을 때려잡는다고 해야지 전관들 대형 전관들이 돈을 먹을 수 있는 기관이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증권 범죄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문제가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관들을 미리 꽂아놔. 그렇지. 미리 꽂아놓고 그리고 미리 꽂아놓은 전관들이 현직에 있는 검사들하고 이렇게 카리텔을 형성해가지고 사건을 키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빼주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 시스템입니다. 특히 여기서 많이 쓰이는 게 뇌물의 파킹 기법이에요. 저기 전관들만 돈 받을 것 같아 전관들이 그러면 현직 대학한테 안 줄 것 같아요 술만 사주고 밥만 사줄 것 같아 돈을 주겠지 어떻게 주느냐 박도 직접 못 주죠. 그렇죠. 어떻게 주겠습니까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현직 검사들의 동생 부인 아들 딸 취직을 시켜줍니다. 그게 바로 대장동의 50억 클럽이죠. 김만배가 해줬던 지식입니다. 네. 박상도의 아들이 거기서 50억 받은 게 그런 케이스. 박영수의 딸이 취직을 하고요. 네.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면. 이건 저는 현재 따지지 않고 다 들어가요. 왜? 이거는 수입료는 비싸게 받기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회사의 외부 이사라든지 또는 감사 또는 무슨 컨설팅 이런 걸로 해서 그 돈을 받은 건 티가 안 나요. 문제 삼기도 어려워요. 문제 삼기 어려워요. 분명히 뇌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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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한독수 보세요. 못하죠. 한독수 김현장이 고문이 돼가지고 얼마? 18억?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범죄합수단이 왜 굳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 진짜 지가 범죄와의 전쟁, 부패와의 전쟁을 하겠다면 대검 중수부를 부활하지. 왜 증권범죄합수부를 부활합니까? 하필이면. 한동훈 지가 있었던 반부패수사단, 부패범죄수사단 이런 걸 만들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이 뉴월코프 주가 조작 사건에서 중간에서 돈을 빼돌린 사람으로 의심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진영국. 진영국죠. 한동훈의 장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투자에도 연루되었다고 여겨지는 사람 중에 진동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뉴월코프 여기와 관련된 관계사라든지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는 시사차익 얻은 돈이 들어간 유입된 회사라든지 또는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다른 법인이라든지 이 법인에 진영국가 이사 혹은 사회이사 또는 그 가족이 이사, 감사, 사회이사 등등으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심지어 뉴월코프에서 빼돌린 돈의 일부는 진영국 부인한테 갔더라. 맞아요. 집을 샀더라. 그래서 여기서 조모 씨가 압류까지 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큰 사건인데 진영국가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사조차. 수사기록이 없대요. 수사기록이. 받을 리가 없지. 그러니 지금 한동훈이가 증권합수단을 갖다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장인을 사수하라. 이건 아니겠느냐. 로우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조모가 계속 지금 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갑자기 잡혀 들어가서 열마 열받은 거. 자기가 모든 거 다 뒤집어쓰고 진짜 이제는 아무도 자기 뒤를 봐줄 사람 없고 자기가 진짜 범죄자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막 입을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나오는 사람이 진영국, 진동균, 진영국 부인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계속. 그래서 그러니 그거를 확실하게 조져가지고 입도 막고 끝내버려야 되는, 매조지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1년 안에 해야 되는 사명이 한동훈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드러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는 되게 합법적으로 가져갔을 거예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가져갔는데 실제로는 합법이 아닌 그런 상황인 거예요. 따라서 이게 여기에서 압류, 가압류를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거의 안 받아들여져요. 외형상 정당한 외형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외형이 정당한 것 같으면 거의 안 받아들여져요. 가압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외형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게 드러나버렸으니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한동훈 처가가 걸려있다. 이거는 사실상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해 충돌도 이런 이해 충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특히 스트레이트가 용감하게 보도를 했고 또 뉴스타파 등에서 여러 가지 후속 취재들을 하고 있는 이 사건. 반드시 기억하고요. 이 사건으로 한동훈을 날려야 됩니다.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한동훈 처가만 연루된 상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동훈 처가가 가장 이번에 아마 스트레이트에도 이 기사를 쓴 게 한동훈 처가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 기사를 2년 전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거의 비슷한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진영구에 집중을 했던 게 아니라 사건 전체를 조명했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 진영구가 있네? 그렇지. 이게 알고 봤더니 한동훈 뿐만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이 검찰 집단, 검찰 전현직, 검찰 집단은 한 통속이구나. 윤석열은 관계가 없을까? 뒤져봐야죠. 당연히 뒤져봐야죠. 지금. 아니, 자기랑 이렇게 지금 거리에서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한동훈 집이 다 연루가 돼 있는데 윤석열은 몰랐겠어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는 왜 이걸 갖다가 언론에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검찰총장이 있던 그 시기에는. 지금 뭐냐면 참 재밌는 게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직접 걸린 건 또 사실 애매하게 없어요. 특히 한동훈이 직접 걸린 건 없어. 윤석열은 그나마 저기 부산저축은행이 하나 걸려있긴 하죠. 그런데 한동훈이 직접 한 거 없는데 그 주변이 다 그런데 윤석열은 주변이 다 문제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 사람 한동훈, 윤석열, 나 특수부 검사 딱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중심 그것만으로 주변 사람이 다 해먹을 수 있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해먹어서 실은 나한테 간접적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 말을 윤석열이가 이렇게 표현했죠. 경제 공동체. 경제 공동체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검찰이 만들어놓은, 검찰 특수부 검사들이 만들어놓은 부패의 골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자면 가장 특혜를 입은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혜를 넘어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을 한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가장 고도화된, 정밀화된 부패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